안녕하세요. 아주 쉽고 신하는 한글쓰기예요. 이야기로 만나는 재미있는 한글. 이렇게 꼭 찾아낸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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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키키 괜찮아. 아기. 아기. 1,2. 1,2. 티급 티급 히압. 1,2,3,4. 이런 빵은 따로 크로스 타고. 어머 2,3번이 이렇게 잘했어요 2번이 2번 잘했어요 우리 스티커 갖고 선물 받으러 갈까요? 음 좋아요 어? 제까지 잘했어 고 스티커를 5장 받으면 니아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. 2장 이제 여기 쓸 차례네요. 키즈버스의 35주년을 축하합니다. 안녕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안녕 사랑해 사랑해